이게 어디에 도움 되는 거예요? 조각이 없으면 딱 붙어주면 절아가 없거든요 지금 뒤로는 딱 붙여주시고 딱 붙여주시고요 조각이 좀 나고 조각이 무게나 이런 거 지금 이거는 양쪽 기구는 플레이어트를 쓰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플레이어트가 없는 거 같고 근데 지금 이 무게는 크잖아요 크게 다양한 거 보이시죠? 내 몸에, 내 무게에 맞춰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는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시킵니다 근데 하트 같은 경우는 보통 내 체족보다 더 많거든요 저 열정도는 좀 더 많거든요 한 번 한 번씩 짚어내래? 짚어내래? 다리 정도 어필할게요 너 혼자서 한 번씩 짚어낸ез이 이렇게요? 앙관만 하자, 살짝 맞히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보면, 부드럽게 전 잘 들어갈게요 산지로 하세요 거의 한 번데 좀 이렇죠? 어떤 거든지 시끄만 더 만들어내려 중간 신선하고 하나, 다시ял, 둘 이렇게 둘,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? 아무것도 안좋아요 화이팅! 느끼는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좋은데 모든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다른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다른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지면이 맨날 진짜 멋있어요 바로 알죠 너무 좋아요 모든게 잘 어울릴 forcément 잘 어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네. 네.